하늘을 볼 때마다 오 기대했던 모습이 아녀도 어때 I know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이 난 좋은 것 같아 지금 무슨 생각해 뭐가 그리 복잡해 누가 말해도 틴틴 선뜻 I'm 틴틴 선뜻 기다리지마 내가 가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해 뭐가 그리 복잡해 누가 말해도 틴틴 선뜻 I'm 틴틴 선뜻 시작은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바람이 부는 걸까 내가 흔들리는 걸까 여전히 헤매는 밤 그 어디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님 피하는 걸까 눈이 반짝였던 난 지금 어디에 조금 아프고 다친대도 뭐 어때 I know 다시 일어서기엔 딱 좋은 날인 것 같아 지금 무슨 생각해 뭐가 그리 복잡해 누가 말해도 틴틴 선뜻 I'm 틴틴 선뜻 시작은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해 뭐가 그리 복잡해 누가 말해도 틴틴 선뜻 I'm 틴틴 선뜻 시작은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지금 나과 같은 모든 미니 이번에는 20섬뜻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20대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자켓 찍으면서도 되게 편했던 것 같고 뭔가 기존의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묘하기도 하고 호가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도전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